미스터리 라디오 출입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발음도 안 좋고 촉도 안 좋은 남자 홍진호씨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번 연속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홍진호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목을 했는데도 너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절대 안 위를 막힐까 연기가 그대로 나왔다 그때는 저도 진심이었던 게 왜냐면 이유가 말도 안 되니까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화가 난 게 화를 냈거든요 채팅창에 삼연봉 때 관찰을 좀 잘 하시거든요 오십시오 리액 소희씨에게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 주시죠 소희씨 네 나 좋아해요 어? 아 왜 리액션이 당신이에요 이 사람이란지 아 진짜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안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와 이건 진심인데 채팅창에 죽고 싶냐고 벙커를 세 개 만드시오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소희씨부터 한번 뽑아주시죠 아 자 뽑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조한 사람 진.. 아닙니다 잠시만 그런 거에요? 보통 아니 뭐 귀가 일밀이예요? 맞춤 주장이예요? 무슨.. 하하하하 본인이 주장한 게 지금 이 사람이 맞춰려고 했는데 두껏 떠는 얘기 좀 고발해주시고 귀가 일밀이예요? 야 진짜 본인이 주장한 거잖아요 근본 없는 드립으로요? 채팅창에 초지일관 이퀄 삼연봉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건방지염인거지 하하하하 홍지원씨는 어떤 오빠입니까? 아 약간 바람기가 많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말도 안 돼 사람 잘 보네 채팅창에 퀵쏘이 신 내렸네 본 게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 왔습니다 한 번 믿어볼래요? 이번에는 응 소희씨? 소희씨 갑자기 왜요? 마피아 오빠 마피아죠? 내가 17인인 거 알면서 17인인? 어머머 어머머!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는거야 지금! 딸 마피아 눈빛이 왔어. 이게 티비였으면 저는 제 방송 보러갈거에요. 뭐라구요? 제 방송을 보러 간다고요? tv였으면 제 방송 보려고 싶어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요? 홍진오 오빠의 이 플레이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왠줄 알아요? 제가 시민인 거 뻔히 알면서 뭐야요? 내가 어떻게.. 방금 제 종이에 시민인 거 봤잖아요. 뭔 소리야? 여덟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맥주리 없는 거고! 잠시만요. 소희씨 방금 제 지갑 훔쳐갔죠 내놔요 하는 소리하고 이거를 만약 해본 베디스가 한 번 베디스...? 그 냉정한 분석 그런 식으로 모든 초점에서 지금 삐리루비 다 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삐리리로 된다고요? 초점 초점 오랜만에 봤을때 진짜 컴플레인 많네요. 오늘따라 방금 홍진호 안테나 세운 거 아까 내보낼 게 이렇게 왜 그러세요? 아니라니까 남자가 왜? 전해요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야 진짜 진짜 아닙니다 제가 마피하면 진짜 이거 종이 씹어먹을게요 진짜 아닙니다 오빠 고생하셨습니다 뭐해 고생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가지고 아니 오빠 프로게이머 아니세요? 공정한 플레이 더티플레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제거 봤잖아요 아까 안 봤냐고 공주님이 이거 봤잖아요 안 봤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속상해 어 억울해 아 답답해 공주님 사살하자 시끄럽더라가지고 제가 시민인데 저도 이거 한 걸 지금 후회하는 게 내가 마피아 같아 내가 마피아 그래서 어떻게 해 나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다 찾았다 다 찾았다 가만했어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1부터 100까지 계속 무조건 한 소희씨 같아 아니 이유를 얘기해줘 응? 이유를 얘기해줘 이유를 진짜 미션 나온 게 없는데 근데 이대로 한다고요? 그렇다면 이거죠 지금까지 미션이 안 나온다면 제일 튄 건 그거예요 소희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거 저 진짜 자리 펴야 돼요 사실 촉은 애초에 오빠였어요 저거 이거 봤으니까 봤는데 자꾸 뭐라 하니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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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하니까 그냥 이건 말할 게 없어요 뭐 최후의 지목 그럼 저 한 번만 진짜 마지막 진오빠 저기 정신 차리고 초지외관 안 초지외관 그럼 홍진호씨는요? 아 저 찍은 거예요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일단 소희로 가겠습니다 아 송진호 오빠 맞아요? 저의 결론은 소희씨로 가겠습니다 아 물타오르네 한 번도 검증된 바 없는 남자 슬리피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요 아니 흔들렸어 왜들 그러세요 지금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드님을 본 게 아니라 슬리피씨 같거든요 아 뭐 지난주랑 패턴이 똑같아요 배성재씨가 저번 주에는 안 하던 행동을 저한테 했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둘 다 마피아했어요 아니요 홍진호씨 마피아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홍진호씨다 걸렸어 나한테 아 저는 아닙니다 홍진호씨다 홍진호씨가 마피아야 손가락 치워봐요 저 헷갈리는 게 형 마피아죠 홍진호씨 저 아닙니다 당신이 범인이야 저는 범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안 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안 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사실 거짓말 다 못합니다 지금 정말 시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혀 지금 뭐 긴장되는 것도 없고 아니 혀가 더 짧아졌어 원래 짧습니다 원래 저 좀 과세평가 하셨네요 자 홍진호씨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거 같아요 뭐 말해봐요 무슨 말 말해봐요 무슨 말하라고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요? 뭐 친구들하고 어릴 때 막 방방찌려 많이 가고 방방 방방 방방지시러 방방지시러 방방 그냥 나오세요 무슨 말하시냐고요 아니 방을 두 번 얘기한 거죠 일부러 대전 봉봉이라는데요 봉봉 방방 지금 짝퉁입니다 저거 어? 짝퉁? 어? 아 무슨 말 갑자기 고려하네 저 또 말실수하게 하지 마세요 뭐예요? 어? 저? 홍진호씨 뭐예요? 저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 신문이 높은데 아 근데 세번 연습도 은근히 많아요 어 어 어 어 어 약간 당황했어 나도 마피아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려고 하는데 떠올랐어 사면봉이라고 안좋은 기억이 있으면 떠올라가지고 사면마 그렇게 숨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요? 그에 비해서 슬리피씨는 고추장! 고추장! 뭔소리야 이거는 고추장을 왜 이렇게 했어요 계셔요? 아 뭐야! 마피아를 슬리피씨는 지었습니다 제 판단으로 끝나는거죠 아아 진짜 오늘 너무 헷갈리는데요 저는 안마꾸겠습니다 저는 슬리피씨 가겠습니다 아아아아 시민! 아! 시민이었어요 아 이런 누구야 누구야 바보 시민 누구요 자 바보 시민의 정신을 가보십시오 어떻게 3번 현속 마피아하고 ㅋㅋㅋㅋㅋㅋ 낙호가 심현둠다 거봐 거봐 마피아는 또 저였습니다 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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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흥진호의 서명사 cons 운명인걸로 이게 황윤상 기발이지 으으 percent 내가 처음 철을 맞았어 슬립피스가 섬도바퀴 흥nen 꽃이 잔 이거 말해서 근데 ㅎ둑이 아니 저 진짜 배지찍었어요 그 시즌 직전의 대응을 얘기했잖아요 그냥 기울었다고 50분х40분을 기울여가지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말해 머리가 빨간색 쓰고 있어 당신도 빨간색이고 왜 그랬어 저건 버건디죠 내가 다 마쳤어 꼬치장이 젊고 있어 당신이 다 마셨으면 망쳤으면 돌려보기 해봐 돌려보기 삼연봉의 지옥에 빠진 우리 홍준호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설마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또다시 삼연봉이 올까나 하고 이제 아니겠다고 거부하는 마음에 찍었는데 아 이렇게 또 오네요 항상 3번 연속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삼연봉이 뭐해 근데? 물타오르네 요정 중에 초기 제일 좋은 요정 에이프릴 채원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채원입니다 베템에 벌써 7번째 출연이네요 네 7번째 출연입니다 두 분은 구면이시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컵나마 어디 급이 왔나요? 그때 한 번 했는데 굉장히 저랑 잘 맞았던 안 맞지 않았나 그때 했던 월드컵 코너가 밖에서 만나면 서로 알아보고 인사하고 그러시나요? 거의 저희 따로 뵌 적이 없죠? 네 따로 뵌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아버님이요? 네 아쉬워하셨던게 저희 아빠가 굉장히 팬이라고 하하하하하하 제가 그렇게 역사 속에 사람은 안 맞죠? 하하하하 야 이거 거의 태진아급이라고 하하하하 챗빈창에 성전을 왜 웃고 있냐고 하하하하 나중에 홍지옥씨보다도 형이니까 하하하하 아버님 저는 안좋아시나요? 하하하하 아유 좋아하시죠 하하하하 저는 이제 당연히 시민인걸 홍지옥씨는 알고 있겠죠 하하하하 제가 얘기하는거에 제가 얘기하는거에 하하하하 묘하게 보여줘봐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때 가장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두 명이서 열 있으면 열변투 하다가 옆에 한 명이 결국 주워먹는거 하하하하 저보고 지금 주워먹는 사람이라고 아유 그게 아니라 저를 지금 주워먹는 사람 무지개 무슨 컨셉이세요? 하하하하 이게 무슨 컨셉이야 이거는 도대체 하하하하 하나의 약간 변수가 있고 좀 불안 변수가 있다면은 혹시나 오늘까지 진짜 배성재씨가 마피아에 걸려가지고 네 번진도 다하면은 앞으로 제가 좀 살아가는데 멘탈적으로 공격받을 것 같아서 하하하하 월드컵을 해야되니까 그죠 계속 얘기를 해야되잖아요 지금도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하하하 아유 지금 뭔가 화가 나요 지금 하하하하 정말 솔직히 얘기해드릴까요? 보드에 써있길래 이거 씁니다 그냥 어? 보드에 보드에 써있었길래 아니 못팠는데? 아 있었어요 아까 아 그래요? 아니라고 지금 아니 그런거 없으신거 있었어요 저 진짜 아니에요 채원씨는 지금 마피아이가 처음이잖아요 무슨소리에요 아니라니깐요 여기 와서 이사람아 여기 와서 여기서 사면마피아에 선한거 네네네 게임은 처음이죠 일단 저같은 경우는 전 진짜 아니에요 전 진짜 선서 선서 아 왜? 선서는 이상한거 같은데 맹세는거라고요 헌해요 아니 안서와 맹세 너무 세칸지 나왔습니다 선서와 맹세 아 진짜 추리캠 뭐 좋아하는데 이거는 잘 아는거 같아요 저랑 좀 어 왜이래요 이거 아니요 선서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손질수로 기울였거든요 저랑 힘을 합칠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나 혼자 싸워봤자 못이겨 2대1이니까 그니까 채원씨가 지금 내 편에 대줘야돼 그러기엔 지금 제 말을 들어야 돼요 동맹 동맹해야돼 진짜 채원씨 한 번만 믿어봐라 왜냐면은 지지수 없이 안 나왔거든요 저는 당신들의 결정을 믿어야 악수 악수? 악수? 아니 믿는다고요 저기요 아 저기 아 진짜 동맹하자고요 아 진짜 이게 뭐야 악수 된다고 채원씨 아 좀 쉬겠네 최악의 악수입니다 최악의 악수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살을 깍대로 뼈를 쳐야됩니다 예? 뭐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하시네 혹시 끝났어 아니 살아나를 치라고 아니요 그게 말고 살아나를 깍고 뼈를 친다고요 살을 깍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아 살을 깍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저기 살아나를 치라 뭡니까 다행이에요 이거 추궁하다가 제가 걸리게 생겼으니까 예 일단 제가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네 3인 마피아 결정의 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배성진호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요 진짜 하나 둘 셋 배성진호 배성진호 아냐 아냐 당신은 마피아입니다 빠단 와 뭐야 이거 아 아 진짜요 저 시민이에요 아 뭐야 이게 아 아 너무 부끄러워 와 아 너무 부끄러워 악녀 악녀 와 이거 연기했어 다행히 이겼어 어 아니 근데 마지막에 내가 최후의 본론까지 하면서 내가 막 말했을 때 진짜 저 웃겠겠네요 내가 마피아인데 아니 너 지금 뭐하느냐 그냥 와 진짜 새끼러워 나시면서 이렇게 새끼러워 나시면서 이렇게 새끼러워 물타오르네